Q. 뭐야? 우리가 출당하겠다고 한 거야? 아니면 뭐 힘들까봐 이렇게 준 거? 그것도 아니면 이거? 제가 그 신입이야? 굉장히 싱겁게 생겼는데. 싱겁진 않아. 정상이 아니라서 그렇다. 산이 또다시 뭔가를 보여줄 거예요.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. 왜 그 사건들만 보였을까요? 고민이 따로 있었어. 지리산. 10월 23일 토요일 밤 9시 첫 방송.